안녕하세요. 고수양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하면 폐가 되지 않을까요? 폐없이 잡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전에서 앞으로는 이런 모양이 나왔다. 폐없이 깔끔하게 잡는 수. 이런 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잡으면 이거는 폐가 되죠? 네. 이거는 폐가 됩니다. 폐를 할 때도요. 이거를 뻗어놓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폐가 됐으니까 실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쪽에서 둬도 폐가 되죠? 가만히 있는데도 네. 이 폐가 되죠? 그러면 다른 수를 이렇게 둔다? 이것도 역시 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서요. 음.. 그러네요. 폐가 되죠? 여기서 집을 없애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수를 둔다? 어차피 폐입니다. 안되겠죠? 이 폐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패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폐없이 잡는 방법.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이렇게 한 깐 띄는 수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이 여기서 이거는 안되겠죠? 이렇게 두면 요. 여기 갖다 붙여서 여기서 집이 안납니다. 이렇게 끼운다. 아 이거는 꽁수에요. 꽁수에 당하면 안됩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막아줘야지 요거를 잡는다 하면은 예. 이거 꽁수에 걸려들었어요. 폐가 됐죠? 그러면은 백이 다르게 이렇게 둔다? 그럼 치중에도 죽고요. 이거 단수만 앉히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은 여기서 집 모양이 안나죠? 거기에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깐 띄는 수로 백이 감축같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폐없이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